그래? 이모 사장님 아예 굽게 나오는구나 쌤 저희 장어 영양 독섭밥 사이기지 네 끝! 와 엄청 크다 와 너무 맛있다 아 맛있겠다 생강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? 다 먹고 다니네 와 저 때 행복했지 이야 으아 으아 그럼 내가 할게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진짜 진심이야 애청이네 와 와 난 왜 이렇게 먹는게 좋지 먹는게 행복이지 난ное 먹는게 좋아 저도요 가끔 보면 외상이지 샘